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체크체크체크기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에 혼자 있어 연말에 친구들 모임도 없고, 가족 모임도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즐거운 연말,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연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코로나도 조심하시면서요. 자 그럼 오늘 소식 시작합니다. Let's go! 캣컴에 또다시 안 좋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전 소식에서 캣컴에 레지던트 이블 빌리즈의 스토리가 유출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엔딩 스포일러까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11월 2일 캣컴은 해커로부터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기밀 정보가 도난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으로 캣컴의 중요 내부 자료와 이메일 서버 또한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캣컴은 이 공격을 받은 이후 새로 네트워크 보안을 설정했다고 하지만 그때 빠져나간 정보의 유출은 계속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해킹당한 이후에 캣컴의 앞으로의 게임 출시 일정 등 내부 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되었는데요. 특히 최신 정보인 레지던트 이블 게임과 관련하여 레지던트 이블 빌리즈가 내년 4월을 출시 목표로 하고 있고 현 세대 콘솔에서도 출시를 하며 데모 또한 출시 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캣컴에서는 4월 출시에 대해 정확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유출 정보에서 레지던트 이블 빌리즈의 줄거리, 아웃라인과 컷신들 그리고 캐릭터 모델까지도 유출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 유출보다 더 심각한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이번 유출은 아예 대놓고 레지던트 이블 빌리즈에 대한 결말 스포일러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시듯 크리스가 왜 사진에 다시 들어갔는지 새로운 이야기로 이단과 미아의 운명에 대한 힌트 그리고 그들의 딸 등 캐릭터들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와 결론 스포일러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포일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 내용을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설명란을 통해 저의 블로그에 가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캣컴에서 공식적으로 레지던트 이블 빌리즈에 대해 공개한 정보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레지던트 이블 빌리즈를 플레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게이머들에게는 이 결말 스포일러 유출 소식은 안 좋은 소식입니다. 물론 이 유출된 정보는 최종 개발이 마무리된 이후의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출시되는 시점에서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저같이 앞으로 할 게임에 스포일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하기가 두려워집니다. 스포주의! 다음 전 너티독의 개발자가 엘더스크롤 온라인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AAA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Uncharted 4의 게임 디자이너면서 The Last of Us 및 The Last of Us Left Behind에서 디자인 크레딧을 받은 쿠엔틴 컵은 자신의 개인 트위터를 통해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나는 제니맥스 온라인에서 일하게 돼서 기쁩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AAA 프로젝트를 위해 일하게 됐어요. 제니맥스 온라인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베데스다를 인수하면서 공식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튜디오가 될 것입니다. 엑스박스의 보스인 필 스펜서는 베데스다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가 된 이후에도 반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니맥스 온라인 스튜디오는 2007년에 설립되었으며 The Elder Scrolls Online이 주력 프로젝트입니다. 위에서 말한 알려지지 않은 AAAIP는 근 1년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직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사이버펑크 2077이 출시가 되고 나서 혼합된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스토리는 꽤 칭찬을 받고 있는 반면 기술적인 면에서는 여러 이유에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펑크 2077의 개발사 CD 프로젝트 레드가 정부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D 프로젝트 레드는 폴란드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 사이버펑크 2077은 폴란드 시민들의 돈으로 만들어진 게임이라는 겁니다. 물론 일부지만요. 마치 우리나라 정부에서 벤처기업을 지원하듯 폴란드 정부에서 CD 프로젝트 레드에 자금을 지원한 건데요. 2016년에 폴란드 정부가 게임 회사들을 지원하기로 하고 그 중 38개의 프로젝트를 돕기로 했는데요. 이때 지원 자금으로 한화 약 348억이 지원됐다고 하는데요. 그 중 많은 지원 자금이 CD 프로젝트 레드가 운영하는 4개의 프로젝트에 지원됐다고 합니다. 그 4개의 프로젝트를 보면 첫째 도시 만들기 인공지능 기반의 플레이 가능한 살아있는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최고의 품질의 오픈월드 게임을 만드는 과정과 도구 개발하기가 또 들어갑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대략 하나로 30억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프로젝트는 끊김없는 멀티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만들기 위해 약 하나 22억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세번째 프로젝트는 영화같은 느낌이 나는 RPG 만들기 이 프로젝트를 위해 하나 13억 정도를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번째 프로젝트는 애니메이션에 관한 프로젝트인데요. 게임 속에서 얼굴과 몸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약 16억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이버펑크 2077을 통해 끊임없는 멀티플레이 항목을 제외하면 다른 세가지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영화같은 느낌의 RPG와 애니메이션의 퀄리티가 높아진 것은 확실히 볼 수 있죠. 거울을 보고 캐릭터의 표정을 바꿀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살아있는 도시 만들기입니다. 많은 플레이어들이 사이버펑크 2077의 버그를 이야기하는 만큼 사이버펑크 2077의 배경인 나이트시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AI를 이야기합니다. 네 아주 형편없다고요. 나이트시티의 주민들은 아무런 이유없이 차로 길가에 있는 물체를 받아버리기도 하고 지나가는 주민을 살짝 한 대 때리면 화면에 나오는 거의 모든 주민들이 겁을 먹고 쭈그리고 앉던가 아님 모두 도망가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빰빰빰빰빰 여기서 갑자기 팁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을 하다가 나이트시티에 있는데 버벅대는 버그가 걸리면 총을 아무데나 한방 쏘세요. 그러면 모든 주민들이 싹 사라지고 게임은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폴란드 정부가 국민의 돈으로 지원한 살아있는 도시 만들기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CD 프로젝트 레드의 상황으로 보면 이 또한 자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자본과 시간이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연기? 다음 아직 12월의 중반에 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아직 9일이나 남았는데요. 아마도 올해에는 플스5를 구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있는 미국에서는 어제 한바탕 물량이 풀렸습니다. 사실 지금도 플레이스테이션 디렉트를 통해서 물건이 살짝 풀리긴 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상할 만큼 너무 조용합니다. 어디서도 소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국의 많은 소매업체들이 판매 창구를 통해 2020년에 물량이 끝났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아르고스는 PS5 2020년에 물량이 더 이상 없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스미스도 2021년 1월이 돼야지 재고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 저같이 PS5를 구하려고 하시는데 아직 못 구하신 분들이 있다면 올해는 정식 판매점에서 PS5를 구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두 배나 되는 돈을 되팔러들에게 주고 그들을 돈을 벌게 해주면서까지 PS5를 사고 싶은 마음은 저는 없네요. 뭐 어차피 할 게임도 없는데요. 다음... 유비소프트가 연말 휴가철을 맞이해 공짜로 아이템을 뿌리는데요. 12월 19일까지 이곳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어세신 크리드 바랄라를 포함해 많은 다른 게임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유비소프트가 자신들의 트위터를 통해 무료 아이템 하루에 하나 증정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오늘의 선물은 어세신 크리드 바랄라 리워드 팩입니다. 이것을 클릭하세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봤더니 하지도 않는 왓츠 덕 리전 리워드 팩을 주었네요. 우와... 내일은 어떤 선물을 받을지 궁금해요. 우와... 다음...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이 이번 일로 하여금 게이머들로부터 믿음을 완전히 팽개쳐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그 때문에 어제 주주와 경영진이 비상회의가 열린 듯 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PS4와 엑스박스 1의 최적화 부족 상태를 내년 초에 업데이트를 통해 플레이 할 만한 상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당당하게 말했던 환불은 판매처인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사이버펑크 2077에만 특별 대우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CD 프로젝트 레드 혼자서 독단적으로 환불을 이야기한 게 맞았네요.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게 잊혀지겠지만 그리고 개발사 CD 프로젝트 레드도 사이버펑크 2077을 어떻게든 잘 돌아가는 게임으로 만들겠지만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게이머들의 믿음을 어떻게 다시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유비소프트의 게임을 즐기고 계신다면 꼭 링크를 통해 무료 아이템을 받으시고요. 스포일러를 상관하지 않으신다면 레지던트 이블 빌리즈의 스토리도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죠. 저는 스포가 싫어서...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한 대 칼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보셨거나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게임 관련 소식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한국에 아침 시간에 맞춰서 업로드하는데요. 이렇게 아침 시간에 맞춰서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저는 내일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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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이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멘